네 안녕하세요. 추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한주가 끝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주는 진짜 끔찍하네요.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1.2% 하락으로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는 제발 플러스 한번 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매도는 나쁩니다. 개인은 900억 매수, 외국인 3,700억 매도, 기관 2,400억 매수 중, 그리고 연기금은 눈치보기로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11시 기준 연기금 매수상이라고 보자면 카카오뱅크, 현대차, LG화, 기아, 대한항공, 삼성물산 이렇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5% 하락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더 안 좋았지만 그래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소폭 하락합니다. 1,289.8원. 그리고 어제 급락한 미국 오늘은 조금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0.6% 상승 중. 오늘 저녁이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오늘 밤을 기점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장이 안 좋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비 선물은 외국인의 2,000억대 매수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지금부터 바뀌고 있다는 그러한 징조 중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뉴스는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긴축발, 침체, 공포에 현재 전세계가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범한 퓨얼세. 시장이 진짜 말 그대로 메롱이었는데 그나마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공모가가 4만원인데 지금 현재 4만 6천 2백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의 사이종목들은 하락이 많습니다. 다만 전부 다 양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장막판까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원숭이 도창 관련주, 조선 관련주, 정유 관련주가 강합니다. 그리고 약한 섹터는 나머지 전부 다지만 그 중에 특히 약한 거는 자동차 관련주, 영화 관련주, 그리고 항공 관련주가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식이 준 외국인 매수하려면 두산애너빌리티, 카카오, 키티, 오리온, 아모레퍼시피, LG생건, SK바사, 셀트리온, 삼성전자우, DBI텍을 매수합니다. 빠이요! 을 매수하려면 더 이 jusqu Norm으로도 stock에 확인의실거고요. 요소 여기선 동mate Salt과 Breaks gonna B 감사합니다.